이곳에선 수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건 숫자의 나열이 아닌 귀여운 캐릭터들과 아기자기한 영상들입니다. 수학이라는 과목의 친근함을 느끼고 문제풀이를 단계별로 나아갈 때마다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각종 장치가 곳곳에 들어가 있는데요. 연구진이 개발하고 있는 건 수학과 인공지능의 접목입니다. 학습자가 문제에 접근하면 할수록 인공지능이 학습자를 분석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필요한 과목입니다. 둘째, 수학은 개념 간의 연계성이 높은 과목입니다. 자연수의 사칙연산을 못하는 아이는 분수와 소수, 더 나아가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연산도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수학은 하나가 빠지면 그것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학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빠짐없이 학습하는 것이 중요한 과목입니다. 이때 인공지능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즉,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인공지능이 수학학습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교육 콘텐츠와 인공지능의 결합은 보다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제시합니다. 음성인식 기능은 질문에 대한 답을 빠르게 화면으로 보여주죠. 학습자의 감성을 파악하는 기능은 마치 누군가와 소통하며 함께 공부를 하는 듯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기에 가능한 것으로 스스로 학습에서의 능률을 높이는 기능일 겁니다. 사용자의 시선을 분석하는 아이트래킹 기술 또한 인공지능과 함께 접목되고 있는데요. 카메라를 통해 눈동자의 초점 정보를 추적하며 사용자가 화면을 주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학습하는 사람의 집중도를 파악하는 기능으로 어떤 문항에서 집중도가 떨어지는지 분석해 학습자에게 알리거나 다음 출제될 문제를 변동시킬 수 있죠. 인공지능의 강점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학습 방식은 해결적인 교제를 이용하여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에 대한 개념을 다시 익히는 방식이었다면 인공지능을 이용한 학습 방식은 개인화된 컨텐츠를 제공하여 학습자가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 능력 향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하여 학습자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며 학습자의 현재 지식 상태를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사유스